솔직하고. 나는 후대경 혼내. 나는 후대경 스타일이야. 나는 회초리 꺾어오지.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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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빗자루 많아. 아이고야 큰일 났네. 짬밥이 몇 년인데 이거 핸드폰이 나는 설마 설마했어. 회초리 꺾어와 회초리. 싸들기만 또 때려줘야지. 회초리랑 꺾어와. 글쎄요 더 숨통을 조였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. 조만간은 뭐 회초리 한번 들을 생각입니다. 약간 들조였다.